제 스케이드 보도 어딨어요? 베피 줬는데? 베피가 누군데요? 내 동생이라고나 할까? 나도 형을 보내줍니다 해서 자원봉사를 하거든 받아줘요? 토명처럼 멋지지도 않은데 그래? 아빠가 그네 밀어줄 땐 너도 재미있다고 했잖니? 연기였죠 뭐예요? 또 들어보실래요? 더 높이요 더요 우와 더 높이 밀어요 아빠요 아빠 됐어 그만! 그만 좀 하라니까 뭘 일 보고 올게요 바트 데려오세요 바로 갈게요 뭐라 그랬지? 찝찝한데 뭔지 모르겠네 시끄러워서 생각이 안 나잖아 할 일이 있었는데 바트를 데려와 바트를 데려와 바트를 대? 그게 뭐 하는 건데? 바트! 바트! 안 돼! 안 하냐! 너무해! 안 돼! 맞다! 옷부터 입으셔야죠 어머머! 어머머! 자네 대담한데? 입 다물어! 바트! 축구연설 끝났니? 너 화났니? 바트! 아빠가 사과하려고 사왔어 에이.. 그래 니 심정 다 알아 아빠도 화가 나 알지? 꽁하게 삐쳐서 사사건건 잘잘못이나 따지지 말고 둘 다 잘못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게 6년 전이라고? 네, 절 버려두고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오, 장하구나, 바트 너한텐 특별히 좋은 형을 소개해주마 누가 바트지? 저요 난 토미야, 자, 타 우와, 바트는 좋은 아빠 있어서 좋겠다 화난 거 아니야 나쁜 아빠라고 했잖아요 애들은 항상 반대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다는 얘기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바트한테 사과하고 오, 세상에, 웬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? 어, 그거 말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값이 올랐더라고 너무해, 난 쏘았다고 아니요 코리 핫라인이라는 데서 나온 전화 요금만 300달러가 넘는다고요 넌 아니야 릿, 전화하기 전에 허락을 받았어야지 받았어요 아빠, 저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엄마도 다 이해한단다 너만 할 때 엄마도 좋은 트러블 탈 좋아했지 어쨌든, 다시는 전화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전화 요금으로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좋다, 불타 약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잡지라도 좀 읽고 있을래? 재밌는데 특집 의사가 경계해야 할 환자들 혜허허허 코리 핫라인입니다 요금은 분당 5달러죠 코리처럼 릿 자로 끝나는 말은 고리, 개나리, 항아리, 몬테소리 전 커서 톰 형 같은 전투기 조종사가 될래요 아, 이건 형이 빌려준 심경마비 총이라고요 죽은 건 아니겠지 네, 숙제는 며칠 못할걸요 그거 했다 죽으라뇨? 전부 다 이 총 덕분이죠 응, 이제 밀하우스지 저, 이건 말이에요 힝힝힝힝 식감! 저쪽에 산불난 거 보이지? 네, 보여요 왜 그래? 저, 있잖아요 형이 좋긴 하지만 나보다 형을 더 필요로 하는 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너 정말 착하구나 규정엔 어긋나지만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데 나쁜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걱정 말고 이제 다른 데도 가보자 너 그랬지? 어소렴, 뭐 했니? 친구랑 놀았어요 거짓말 마 그놈이 형인지 뭔지 알고 신나게 놀러 다녔잖아 아니야? 아니냐고 왜 그랬어?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화내지 마세요 아,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잘했다 난 괜찮단다 이렇게 말할까? 그렇게는 절대 못해 음, 어쩔 건데요 아, 너도 당해봐 여기 지원하게 되신 동기는 뭐죠? 복수라고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기, 복수요 네 맘대로 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바트,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아, 잘 모르겠지만 난 걔 아빠요 아빠라고? 그 주정뱅이 그래, 당신은 뭔데? 호야 자, 들어가래요 진짜 비쌍해 보이는데? 어, 이봐요? 어, 그렇지 입 뽑을 때보다 더 아픈데 아빠, 정말 미안해요 알았어여 아픈데 대해서 인사드 guessed 입 뽑 capsule 감사합니다.